이번 주 꽃은 이 조그만 장미 이걸 스윗허트 레우젤스라고 부르더라구요 예쁘죠 이 조그만 장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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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우리나라 특표모양이잖아. 버버리 아웃렛을 갔다 왔습니다. 언박싱 그냥 요거 봄에 입을 큐이팅 자켓 하나랑 학교에 편히 갖고 다닌 카드지갑 요거 하나 샀어요. 초간단 언박싱 끝! 아니 런던에 스크린도어가 웬 말이야? 여러분 주 빌리 라인 스크린도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빌리 라인 스크린도어 있습니다. 어 뭐야 생각보다 소스가 좀 많은데? 아 냄새가 토마토 냄새 나. 이거 약간 토마토에 케찹 잔뜩 뿌려서 밟는 것 같아요. 절대 제육 아닌 걸로. 절대 제육 아닌 걸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우중충한 런던의 날씨가 보이십니까? 우중충하면 진짜 몸이 처지고 기력이 딸리고 그래요. 기압이 낮은 날씨엔 더더욱. 잘 살펴버려주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같이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교회에 가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보이세요? 엄청 글루미하네요.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조금 부담되는데 교회 가는 게 그래도 좋은 말씀 듣고 설교 말씀으로 에너지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altung댕댕스 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사2단계 세트는 나머지 배고프니까 먹고 교사관 가겠습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교사관 가겠습니다 오오오오 맥주소스 고기고기고기고기 매콤하고 주문합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교사관 가겠습니다 고기고기고기 매콤하고 가방 예전엔 집에 가려고 도서관 나왔는데 비가 와요 우산 안 가져왔는데 런더너도 아닌데 집에 가서 할게 많아서 그냥 비 맞고 가고 있습니다 으 차가워